럭셔리 앤 하우스 정지우 실장 안녕하세요. 럭셔리 앤 하우스 정지우 실장입니다. 저희 럭셔리 앤 하우스 부동산은 전국구로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4월 추천 매물로 서울에서 10개의 매물과 경기도권에서 3개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1대1 컨설팅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럭셔리 앤 하우스 4월 추천 매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만나보실 곳은 삼성동에 위치한 시티빌입니다. 개방감이 우수하며 한강조망이 일품인 해당 세대는 매매 24억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삼성동에 자리하고 있는 파라디아 아델하우스입니다. 올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화사한 주거공간을 연출합니다. 매매 29억입니다. 노년동에 위치한 아펠 마음 1차입니다. 이국적인 외관과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로 기품있는 삶을 선사합니다. 현재 매매 36억입니다. 그랑디오스 역시 노년동에 위치했습니다. 실내의 올수리 세대로 넓은 테라스를 보유한 복층 펜트하우스입니다. 매매 16억 6천입니다. 다음은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입니다. 365일 환상적인 시티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당 세대는 전세 27억입니다. 그리고 펜트층 매매 54억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자리하고 있는 코오롱 R&F는 넓은 개별 정원을 보유한 복층 세대입니다. 월세로는 보증금 4억에 월 600만, 혹은 보증금 10억에 월 3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용산으로 넘어와서 한남동에 위치한 상월대입니다. 넓은 야외 테라스에서 탁 트인 리버뷰를 즐길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매매 26억입니다. 용산 청암동에 위치한 청년명가 청암자이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희소가치가 높은 곳으로 파노라마 리버뷰가 가능한 곳입니다. 매매 24억입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폴에는 서울 숲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를 제공하는 우열측 물건으로 매매 41억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곳은 회연동에 위치한 남산 쌍용 플래티넘입니다. 펜트하우스로 예술적인 남산 전망과 시티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세 25억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로 넘어와서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힐데스아임을 만나보겠습니다. 실내 측면 두 곳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 친화적입니다. 매매 12억 5천입니다. 다음은 양평 회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500평이 넘는 넓은 대지를 보유한 곳으로 최근에 내부 전체를 수리를 거친 세대입니다. 매매 13억 5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4월 강추매물인 까사필리체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까사필리체는 서울 강남권에서 4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인근에 각종 레저 스포츠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차 단지인 까사필리체의 마리나 청평은 청평호 앞에 자리하여 전세대의 청평호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최초 실내 요트 계류장을 보유하고 있어 요트 라이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총 14세대인 1차는 9중 7세대가 토지 분양으로 맞춤형 시공이 가능하며 평당 토지 분양가 300만원입니다. 2차 단지인 까사필리체 앤 포레스트 청평은 전세대 숲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업그레이드된 보안으로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게이티드 하우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당 토지 분양가 17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매물 총 13곳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럭셔리 앤하우스는 지금 보이는 대표번호와 카톡 아이디로 문의주실 경우 1대1 컨설팅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계열사로는 청남점, 한남점, 방배점, 송파점, 부산점, 그리고 제주점이 있습니다. 이상 고품격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럭셔리 앤하우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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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